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2인 1조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사역은 평생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한 번 더 사역 잘 하고 계시죠? 한 번 더 사역 잘 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사역제 조장 모임에 여러분 다 참석을 하신 줄 믿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한 번 더 사역은 평생의 사명이에요. 평생의 사명 올 후반기에만 한 번도 하고 내년에는 아닌 것 아닌가 연말까지만 어쨌든 한 번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라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착각이고요. 한 번도 사역은 언제까지 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평생의 사명이에요. 그동안 해오셨던 사역이고 또 올 후반기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한 번도 사역 2인 1조 팀을 이뤄서 현장을 우리가 밟고 있는데 이 일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올해만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일 났다. 나는 올해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2인 1조를 만드시는 순간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평생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새기시면서요. 가다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2인 1조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요. 사대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매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지역의 우리 2인 1조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날마다는 안 해요. 그렇죠? 날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보니까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또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지역을 완전히 보고만은 그런 역사를 이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인 1조 사역이 평생의 사명이라고 한단다면 한 번도 사역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 사역을 신앙 생활이라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먼저 평생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평생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제되는 것이 평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한 주간 삶은 예배와는 관계없는 삶 그게 아니죠. 주일 예배드린 그 예배 중심으로 한 주간 내내 살아갑니다. 10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꼭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뭘까? 10편 기자는요. 오직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 전도자들 2인 1조 현장을 밟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한 가지 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생 우리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10편 116편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0편 기자는 평생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24 기도의 삶을 살아요. 온종일토록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생 말씀의 삶을 살아야죠. 평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 인도를 받는 삶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을 쫓아가면 100%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말씀 쫓아가는 삶 이인의 조의 삶이 말씀 쫓아가는 삶 한 번도 사역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생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온종일 도록 살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텐데요. 시평기자는 나의 생전의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평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온종일토록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시간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참된 전도자입니다. 참된 이인일조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며 또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평생 해야 될 일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의 성도들이요.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루에도 삼천명 오천명 세례받는 사람이요. 제자로 일어난 사람이 삼천명 오천명 이렇게 일어났어요. 오늘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이인일조로 이렇게 결속시켜주셨고 현장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인일조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현장을 찾았어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한 번도 사역에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도 사역에 남은 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흑암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흑암 결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인일조를 구성해서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도 사역 맡겨주셨어요. 자 한 번도 사역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은자 는자 을자 길자 성씨는 남씨예요. 남은자 남는자 남을자 남길자 그런데 요즘 또 남씨성을 가지고 한 사람 더 나타났는데요. 남순정 자 순례자 정복자 남씨 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남은자로 세워주셨어요. 왜 우리를 남은자로 세워주셨는가 흑암과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흑암을 결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지역에 흑암결박해라. 이번 일 가서 어떤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오류가 있었다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현장을 갔을 때 계획했던 대로 또 기도했던 대로 사람을 만나고 또 다 이렇게 뜻을 이루고 돌아오질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흑암결박하고 추방하는 그런 남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현장에서는 흑암이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남은자로 세우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흑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2인 1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흑암은 무릎 꿇는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남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확신하시고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누가 보면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시민을 세우사 친히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독식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70인 전도인들을 70인 전도인을 2인 1조로 현장에 파송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2인 1조 사역을 열두 제자에게 또 70인 전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적용시키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남은 자로서 흑암을 결박을 할 수 있도록 파송시킨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가 많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남은 자의 믿음이에요. 남은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겠는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에 주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우리 발 앞에서 상하게 물을 끓는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 가란 약이에요. 아무리 강팍하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강팍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꺾어주시면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해 주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획자 조장들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믿음 가지고 현장 가세요. 뭐 가지고 가시라고요?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흑암을 꺾어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은 자들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남은 자의 사역 남은 자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이 있는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금전한 거죠. 회개가 뭐예요? 회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보금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심령 어둠에 잡혀 살던 심령의 방향을 바꿔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신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힘 가지고 현장 가서 사역하는 것이고요. 현장에 가서 또 치유의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병자도 고쳐지고 치유 중에 치유가 뭡니까? 영적인 치유잖아요.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정신적인 치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제 정신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신 없는 사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언제 정신이 들지 모르니까 정신이 들었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정신 없다고 버려두지 말고 정신 가진 정신 차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없는 사람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다 보면 내가 정신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제 정신이 들었을 때 복음이 들어가고 아멘하면요.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삶에도 치유가 돼요. 삶이 무너져서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요.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바로 이런 생명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흑암을 꺾고 현장을 치유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승리예요. 남은 자의 승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승리자로 세워주셨어요. 누가 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칠심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현장을 밟았는데 개인에게 역사했던 귀신 그 가정을 잡고 있었던 귀신 지역을 잡고 있었던 이 흑암이 항복한다니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여러분을 이렇게 현장을 밟을 수 있는 2인 1조로 또 남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역 2인 1조 사역 힘들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것은 평생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명이고 또 축복된 사명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도 예수사 안에서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는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 번도 사역의 순례자예요. 한 번도 사역의 순례자 순례자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례자가 평생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세요.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은 성령 충만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요. 또 흩어지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우리 사역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읽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게 많은데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을 정복하는 또 현장을 밟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 여쭤볼까요? 우리 남부 대교구 말고 다른 대교구 성도들 한 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언제 나는 언제 성령 충만하다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다 한 번 우리 권사님은 맨 앞에 계시니까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세요? 네? 네 예배 드릴 때 또 다른 분 계세요?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맞죠? 옆에 가운데 중에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말씀 들을 때 다른 분들 다 안 물어봐도 대부분 비슷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전도할 때 캠프할 때 2인 1조 사역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똑같은 질문을요 우리 대교구 교구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 행복하시고 언제 성령 충만한가 물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저는 질문을 한 게 이 답을 원한 게 아니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눈엔 눈물이 나는데 나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드릴 때 말씀 전도 캠프 기도할 때 그 외의 시간 대부분의 시간이 그 외의 시간이잖아요 그 외의 시간은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충만합니까 그 외의 시간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계셨던 60세대신 권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암진단 받고도 만나고 수시로 전환하다가 또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에 집에 찾아뵙는데 혼자 앉아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때 말씀드린 게 뭔가면 성령 충만 권사님 지금 암 때문에 고통스럽고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권사님 지금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절대 암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충만하게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월요일날 신방을 좀 마지막일 것 같다 그러면서 신방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병원에 계셨거든요 병원에 그냥 신방 가서 받아주질 않아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화요일날 신방을 했어요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가 뭐였죠 성령의 사람 강단 메시지가 성령의 사람 가서 권사님을 뵈니까 말을 못하시고요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쁜 숨만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교회에서 왔습니다 오상훈 목사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강단 메시지 말씀을 드리면서 권사님은 성령의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이지만 권사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드리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면서 점심 먹고 집으로 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하는 게 권사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도 뭔가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내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어도 성령을 성령 충만함을 누리자 특별히 우리 2인 1조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현장 가는 사역이 정말 억지가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정말 성령 충만 24시를 누리고 있는가 그 생각에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꼭 성령 충만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2인 1조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 누리고 계시죠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성령 충만하신 줄 믿고요 날마다의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했어요 꿈쟁이 또 형의 미움을 살 정도로 이렇게 꿈자랑을 하곤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적인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쭉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요셉은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에 던져졌을 때도 요셉은 성령 충만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성령 충만했어요 감옥에 갇혀 죄수 생활하면서도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어졌을 때도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표현대로 한단다면 여러분은 총리가 되어졌을 때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2인 1조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했던 분들의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 때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 있죠 아벨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형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절대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네 아벨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인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못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벨 아벨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뭘 테스트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받쳐라 정말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 아벨은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벨의 칼을 막으시고 다른 수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고요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정말 가슴 아픈 그 아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벨에게 새로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아벨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핍박과 핍박 가운데서 성령 충만 초대교의 성도들이에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사도인전 2장 사제를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평안하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모인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네일 같은 경우에 다네일의 새치진구 같은 경우에는요 풀무웃불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했어요 다네일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문제 사건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바라보면서요 성령 충만 누리는 가운데에 문제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교입니다 순교 누굽니까 스대반 스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 하면서도 성령 충만했어요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요 고통이 크게 달했지만 이 스대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의 소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몸에선 피가 나고 또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도 성령 충만 죽을 병이 들고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성령 충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생업이 생업에 위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성령 충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초동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사랑부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발달장애를 가진 가정의 남편이 행복하다 그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발달장애를 둔 가정도 성령 충만 어떤 문제사건이 있더라도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번도 사역 감당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한 번도 사역의 정복자 하나님은 한 번도 사역의 정복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집중 생활입니다 한 번도 사역의 정복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우리가 집중해서 사역하고 집중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복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복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10편, 60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유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줬어요? 깃발을 주셨다 그랬어요 깃발 이 깃발은 누구에게 줍니까? 승리자에게 정복자에게 이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깃발 들고 현장을 밟으면 여러분은 현장의 정복자 현장의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현장을 밟을 때마다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무슨 깃발요? 패배자의 깃발이 아니라 승리자의 깃발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정복자에게 원하시는 게 집중인데 먼저는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한됐다 그러니까 뭔가 규제받는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보니까 이들은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가지 집중한 게 있었죠 무엇에 집중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약을 잡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각인되어졌고요 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온약을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된 집중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세요 누구에게요? 제한된 집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피팍 가운데서도 집중했어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말씀에 집중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원약을 잡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면서요 바울과 함께 보금전하고 또 제자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위기 가운데서도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랬잖아요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만큼 큰 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헌신했습니다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 제한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문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축만 누리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요 선택적 집중입니다 선택적 집중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움직이지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무엇에 선택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은 오직 각인을 위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각인 무엇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은 138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축만을 현장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주구하는 심령들 주구하는 현장을 살리라고 열두 가지 문제로 주구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적으로 세워주셨는데 선택적 집중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는요 원리스 집중이에요 원리스 집중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원리스 집중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현장을 밟고요 또 여러분 지역 모든 이인일조가 하나가 되어져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모든 이인일조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어요 우리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237 빛으로 역사하세요 237 빛으로 역사하셔서 현장을 정보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잖아요 남의 짐 같이 지고 짐을 서로 같이 질 뿐만 아니라 나의 짐 감당하고요 나의 짐이 뭡니까 나의 짐이 뭐죠 절대 이인일조라고 이야기는 안 하시네 나의 짐이 뭐죠 네 맞아요 나의 짐은 이인일조다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 이인일조 평생 그것만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충만 이인일조 사역은 평생 해야 될 일이고 이 사역은 평생 동안 성령충만한 가운데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현장을 밝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또 새가족 또 장단기 결석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세워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로서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정복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인일조의 목자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0편 23편 말씀에 뭐라고 했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10편 23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같이 한 번 암송하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화면 다 띄워주실 거예요 똑같이 같이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2인 1조를 세우신 분 여러분을 2인 1조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게 맞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다 끝난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는 전사님이 억지로 그냥 2인 1조 하라고 그래가지고 2인 1조 하는데요 그런 분 있나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사님 통해서 일하신다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는데 지역에 여러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하시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고 성령 충만인 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2인 1조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다이웃의 목자가 여호하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2인 1조의 목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인 1조의 보장 어떤 보장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랬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보장해 주고 있어요 무슨 보장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을 잡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2인 1조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이 언약 잡고 현장 가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여러분 2인 1조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데 뭘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은 2인 1조된 여러분 정말 잘 훈련이 되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잘 현장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쉬운 경우도 있고요 또 실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 실패라고 저는 표현을 안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에 실패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뭘로요? 지팡이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이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구름통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건져주잖아요 어서 나오라고 그리고 가시 엉엉 귀에 갇혀있으면 헤쳐주잖아요 길을 열어주잖아요 지팡이로 그리고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 싸워서 쫓아줍니다 하나님의 보호예요 오늘 여러분은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2인 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팡이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전혀 지팡이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린 믿음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의 실수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실패한 것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요 2인 1조의 축복입니다 축복 어떤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해하시고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은 이미 영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평생의 사명 감당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2인 1조의 평생의 사명을 주셨다 기억을 하시고 한 번도 사역의 남은 자로서 흑암을 결박하시고요 한 번도 사역의 순례자로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한 번도 사역의 정복자로서 집중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사역을 감당하는 2인 1조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배 하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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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decoration